평소보다 썩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티비의 리얼 팩트 체크! 오늘의 주제!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여자 행동! 말하는 걸 듣고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말해주세요. 첫 번째! 언니 살 빠졌죠? 턱살 진짜 나이 세졌다. 아니야, 나 살 하나도 안 빠졌는데? 아, 얘가 너는 맨날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데 왜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? 너가 그 날씬한 애가. 아, 언니! 언니도 날씬하잖아요. 바로 칭찬하기! 응. 근데 이게 그냥 뭐 호의에 의해서 서로 오랜만에 봤는데 와, 너 이뻐졌다, 쟁여놨다 요렇게 이 정도 칭찬을 할 수 있는데 그 약간 가시개 냄새가 나는 칭찬인 거죠. 그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더 못 가서 난리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 친구 얼굴 보세요. 남자들끼리 안 가서 난리. 그 이런 심리 아니에요? 너 예뻐졌다, 내가 너 듣고 싶은 말 하느니 좋으니 너도 나한테 듣고 싶은 말 쓸게. 그런 호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? 여자들도 서로 인사를 하는 칭찬이 약간 인사의 의미랄까?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은 문화네? 그치, 그치. 근데 꼭 내가 그걸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받은 입장에서 내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칭찬을 오늘 받아야겠어. 이러면서 하지나봐요. 너 그건데 지금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두 번째. 어, 예나야 나 화장실 갈 건데 같이 갈래? 그래 가자. 아, 왜 굳이 똥 냄새, 오줌 냄새를 왜 맡으러 가냐고? 근데 남자들 중에서도 같이 가자는 사람이 있던데. 왜 그러시는 거예요, 혹시? 뭐야?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. 본인은 혹시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어, 어 저도 솔직히 말하고 같이 가자고 하긴 하는데 일단 얘가 귀찮다는 걸 제가 알아요. 일단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첫 번째. 얘가 싫어하니까 야, 따라와봐, 따라와봐. 그러면 저는 보통 얘를 그냥 같이 가자고 하면 안 듣거든요. 비밀하네. 그러면 여러분 시사만 써 쓴 게 얘기해줘요. 나 오줌 너무 매려웠어 여자들은 왜 가는 거예요? 그니까 남자들은 그 화장실이 볼일 보는 공간이라는 그 단순한 하나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가서 수다도 떨어야 되고 청인 여자분들이 공감할 텐데 클럽이나 술집 화장실 가면 술도 약간 취했겠다 예쁜 언니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어? 선생님 화장품 뭐 쓰세요? 모르는 사람인데 어? 그것도 있어요 남자 헌팅 술집 가면 어떤 문화가 있냐면 오줌을 싹 사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어떻게 됐습니까? 진짜로 이릅니다 됐어요? 됐어요? 네 그쪽 어떻게 됐어요? 저희도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갑니다! 권승하세요! 이러면서 악수하고 나오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파이팅 파이팅 여자들끼리 수다 떨러 화장실 가는 의미가 남자들 헌팅할 게 딱 그 느낌이에요 우리 혼자 헌팅하면 화장실 무조건 같이 가자 다음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일곱시 반에 일어나면 여자들은 한 시간 반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아홉시 약속이면은 아홉시에 나가고 남자들은 여덟시 반쯤 일어나서 아 그건 진짜 남자들에 대한 오해예요 아홉시에 약속 있다가 아홉시에 일어나면 여자들은 일단 준비만 하잖아요 준비하면서 인스타도 한 번 쓱 보고 노래 틀어놓고 노래도 한 번 불러주고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옷이 아니야? 무슨 옷이 입을까요? 무슨 로맨스 영화 주인공이야? 지가? 아 너무 배부르다 아 개말먹다 아 더 이상 못 먹겠다 예나야 빙수 먹으러 가자 아 근데 진짜 이래요 여자애들은 꼭 배부르다가 밥 못 먹고 디저트 먹으러 가 따로 있는 거죠 밥배, 달달구리한배 그래서 카페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티라미슈 하나씩 케이크 하나 시켜주고 아이스 아메리카만 시켜줄게요 한입 먹고 한입 먹고 한입 먹고 한입 먹고 한입 먹고 오 유레카 오 유레카 오 유레카 오 유레카 오 맞네 비키니는 당당하게 수영장에서 빡빡빡 이랬다가 소붓 아 싫어 못한 땡겨 전날 마음먹기에 따라 다리를 아무래도 비키니는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어떤 패션의 일종으로서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뽐내고 약간 디자인 같은 걸 많이 본다고 치면 소붓은 말 그대로 소붓이기 때문에 1번이 보여주기 위해 착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짝짝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까 그쵸 약간 다음 여보세요? 에나야 아니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그 새끼가 저쪽 저쪽 1시간 아 일단 자세한 번 만나서 얘기하자 아 1시간 떠들고 자세한 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는 거 사실 여자분들이 막 길게 길게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그냥 어떤 팩트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서로 막 공감해주고 막 상대방은 엄청 잘 들어주고 나는 또 얘기하면서 감정이 정리되는 것도 있고 해소되는 것도 있으니까 너가 들어주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감정이 해소됐다라는 게 많겠죠 다음 여자들이 인스타용 사진 찍는 거 아 근데 이거는 초보 인스타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인스타 스타 꿈나무시잖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소리나지? 인스타 기면 소리지? 소리나요? 약간 이런 소리나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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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나 이런 사람이야 허지스탄 알아줘 그렇죠 사실 여자분들의 행동이라고 해서 다 이해 못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꼭 굳이 여자라서 그렇다 라기보다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영상을 보다가 남자분들이 이해 안 간다고 할 것만이 아니고 저희처럼 한번 인스타를 한번 쓱 해보시면 언젠가부터 인스타에 소리가 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견하게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건 뺏기입니다 아 여기 고개 위치를 이렇게 맞춰줘 이렇게? 뭐 이렇게? 나 하는 편은 어때?